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1시간 동안 보내드린 여름집 연인들 잘 보셨나요? 네.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희 연인들이 벌써 8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.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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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저희 모두 힘을 합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깐요. 연인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건강하세요. 고마워요. 박수 한 명 주세요. 박수 한 명 주세요. 박수 한 명.